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외신에서 갑자기 김정은의 신병 관련 보도가 나와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앞서 미국의 글로브는 최신원을 통해서 김정은이 지난 5월에서 6월 비밀 쿠데타를 일으킨 김여정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다고 보도했고 글로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9일에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행사 때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이때는 대역인물이 나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최근에 김정은의 외모가 과거하고 다르게 훨씬 체중이 많이 빠져가지고 날렵했다는 점을 김정은의 대역설에 주된 근거로 들었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을 해가지고 9월 정권 수립 기념일 행사 참석자는 김정은이 아니라는 사실을 최신 기술을 통해서 파악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 북한 정권 수립일 때 김정은의 행보가 이상하다라는 지적도 꽤나 많이 나왔었는데 김정은이 등장하긴 했지만 등장한 모습도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고 그의 행동도 상당히 어색해 보인다라는 지적을 했으며 또 김정은이 연설조차 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다라는 지적이 그 당시에 많이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당시에도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행동이 과거의 패턴과는 좀 상당히 다르다면서 의아하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등장하는 모습 역시도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모습이 좀 많이 바뀌는 모습들이 목격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김정은의 대역설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뭐 김정은의 대역설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정원 측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즉각적으로 해당 보도를 부정을 했고 국정원 측에서는 오늘 미국 언론에서 북한 쿠데타서를 보도한 것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가지고 알리겠다면서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국정원은 김정은의 신변을 비롯해가지고 최근에 북한 동향과 관련해가지고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특이사항이 없는 게 맞습니까? 요새 북한의 행동을 보면은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날리고 있고 특히나 국정원장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데 정신이 더 많이 팔려있는 것 같은데 국정원에서 나오는 말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뭐 현재 북한의 상황을 보면은 김정은 보다도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설치고 있는 상황인 것만큼은 맞는 상황이고 역대 북한의 통치 모습을 보더라도 현재 권력자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가 뒤로 이렇게까지 빠져있고 2인자에게 권력을 마치 전부 다 지금 이향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어서 김정은의 신변이산설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소식에서는 아직도 김정은의 신변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왜 자꾸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대역설이 나오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가지고 분석해본 소식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은이 예정보다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정보 당국에서 그의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김정은은 최근에 집권 8년 동안 연평균 6kg에서 7kg 정도 체중이 계속해서 늘어왔는데 갑자기 지난 7월 달에 20kg 이상 체중이 감량된 모습으로 공직 혁상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목을 집중을 시켰으며 이 때문에 건강이상설과 함께 대역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도가 된 것처럼 미국에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푸데타를 통해서 김정은을 축출했다라는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건강상태에 따라가지고 북한의 내부 권력구도하고 남북관계 등 한반도 상황 전체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건강은 북한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김정은의 신병 관련 동향이라든가 신병 관련 의혹들을 재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정은의 대역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는 김정은의 체중이 감량이 되긴 했지만 그의 외형적인 변화를 보면 이거는 단순 체중 감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스위스제 고급 시계를 착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는데 이번에 등장했을 때는 지난해 11월과 다르게 시계줄을 3칸을 조여서 착용을 했고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는 총비서 동지가 수척해졌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김정은의 다이어트 소식을 알렸으며 이를 두고 미국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리 닉시 박사는 김정은이 모종의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도비만인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당뇨라든가 고혈압 같은 학병증으로 인해서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의학계에서는 당뇨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10kg 이상 체중이 급격히 빠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당뇨병에 걸리면 10년 뒤쯤부터 합병증이 오는데 제일 무서운 것은 심혈관 합병증으로 당뇨병 환자 사망 원인의 50에서 80%가 뇌졸중, 심근경색증, 동맥경화, 말초현관 막힘인데요. 그리고 실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고 과거에도 하도 오랜 기간 은둔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망설이 나왔을 때 심장 문제로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의학 전문가들은 1984년 1월생으로 올해 38살인 김정은은 군부대라든가 공장, 병원이라든가 육아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이 될 정도로 줄담배를 피워왔었고 술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할아버지인 김희성이 32살에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고 아버지 김정은 역시도 2008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3년 뒤에 심근경색으로 숨졌기에 김정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심장병, 가중력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북한의 수뇌부를 관찰해 왔었던 미 해군 분석센터 켄고스 국장은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처럼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병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와 같은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김정은은 계속해서 대역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번에 미국의 언론 말고도 일본 도쿄신문 역시도 김정은의 대역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도쿄신문에서는 다이어트를 한 것인지 각해무사를 내세운 것인지를 둘러싸고 억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고 한국 국방부에서 북한의 분석관으로 일했던 고영철 다쿠쇼쿠대학 주임 연구원은 김정은의 옆 얼굴하고 헤어스타일이 이전의 김정은하고 다른 데다가 너무 젊어진 모습인 점을 들어가지고 10명 이상인 경호부대 소속 대역 중에 한 명일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으며 또 일본 언론에서는 김정은이 당과 군부 간의 물미주도권 다툼 속에서 당금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미확인 정보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외신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지난 6월 이후에 김정은이 공식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9월 9일에 북한 정권수리 기념회 행사 때 갑자기 등장했을 때 이때 대역인물 같아 보인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실제로 김정은의 외형 변화를 보면 다이어트로 인해서 변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귀 모양이 달라졌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귀 모양이 분명히 달라져 보이긴 하는데 이게 충격적으로 많이 다른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은 목덜미 윗부분에 살이 찌면은 귀가 말려 들어갈 수가 있다면서 체중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귀의 모습도 좀 달라져 보일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외신에서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김정은과 9월 행사 참석자는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까지도 확인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외신에서는 계속해서 김정은 사망설이라든가 대역설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혹시라도 북한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번 정권에서 남북평화쇼라든가 차기 대선을 염두해가지고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라든가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며 현 정부 측에서는 혹시라도 북한의 동향에 어떤 이상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